네 나한테 있는 정보는 소리와 장전 그리고 쿨타임도 머리에서 계산을 해야 돼 에임도 안 보여 심지어 점 도 안 보여 점 어디 있었더라 대충 여기 있지 상대 체력도 안 보인다 이거 하면 아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도 빨간 테두리 아니면 알 수도 없어 진짜 하드몬즈데 이거 체력..체력..체력 봐도 안 보여 이거 적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서 쉬프트에 각도 못 채 이거 아 우리 아군..우리 아군 맥크리 어이씨 놀랬지 않니? 아 잠깐만 이거 빨간색이 테두리 오는게 반피 밑으로 가면 이렇게 되나? 아마 그럴거에요 빨간색이 주위에 테두리 오잖아요 이거 보고 알 수 있어 와 이거 거의 극혐인데? 뭐야 우리 아군이였었네 뭐야 우리 아군이였었네 맞죠? 아 근데 70 밑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건가? 80 밑인가? 빨간색 23분의 2 아랜가? 이거 하면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겠다 아..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 그래 궁창거 어떻게 알아? 궁창거는 알 수가 없어 그냥 감으로 알아야 돼요 대충 이쯤이 궁착했구나 싶으면 아군 아 나 체력없다 체력 나와? 아 놀랬댔네 윙선 나오고 오우 예 현실모드 오버워치 현실모드 아 못잡았네 이걸 최종 학습기 다스야 안녕? 뭐야 니가 잡았네 하야일이 오쩡이 와 밀었다 오예 승리 아이디도 안나와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아 G 눌러서 캐릭터 말하는 데 들으면 되겠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어 하고 그걸로 알면 되겠다 오 맥컬이 에임 좋다 정클의 VR VR 정클의 VR